자신이 나온 방송을 꼭 모니터를 하거든요 근데 바꾸다 보면 TV가 아닌 이동 중에 휴대폰 DMV로 모니터를 할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HDTV와 똑같이 볼 수 있는 HD 스마트폰이 베스트겠죠 근데 가끔씩 TV와는 다르게 화면이 잘려서 나오면 조명 하나하나까지 체크해야 되는 저희에게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분들이 너무나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웹에서 쇼핑을 할 때 화질이 좀 문제가 있으셔서 속상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의상을 주문을 했는데 실제 도착한 제품이 폰에서 봤을 때의 컬러와 실제 컬러가 너무나도 달라서 엄청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LG 옵티머스 LTE는 저의 욕구를 완벽하게 해결해줍니다 그 이후 거실 존에서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함께 보시죠